여긴 이제 강아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살짝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많이 없네 맞나? 바다다 바다 서핑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날씨가 수영해도 되긴 되겠다 날씨가 많이 저 위에 배타는 사람 뭐야? 요트도 아닌 마신이 뭐였는데 저거지? 수영은 마신에 패들시프트라고 여기 앉아있고 노도 적고 어 그래 빌려줘? 어 빌려줍니다 언제까지? 어 하나도까지 아니 그니까 해지고 난 뒤에도? 해지고는 안할걸 음 우리 잠 탈까? 흠 흠 흠 그 자스 휴가철인가 보다 자기야 이제 시작됐습니다 휴가가 주말에 밤에 되면 많습니다. 오늘 월요일이니까 좀 돌아겠다. 왼쪽에 보면 다 카페고, 술집이고. 밤 되면 사람 많다. 그렇지. 아이고, 여기 사람들 좀 있네. 휴가 나왔나 보다. 저희 집에서 전에는 잘 popped. 감사합니다.